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 소리가 다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하고요 빨리 진행을 하시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염탐꾼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염승환 차장님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불행정도 다행인 것 같긴 하고요 염승환 차장님 오늘 S모제약회사 주주들한테 괜히 힘드실 것 같은데 새벽 방송에서 그냥 뭐 저는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준비한 거 이제 시작해보죠 네 일단 이제 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역시 환율 뉴스 같더라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사실 시장이 꽤 좋은 편은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급 나가는 경우도 좀 드문데 지수와 좀 상관없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 또 위안화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세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식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6,470억 정도 그러니까요 주로 샀던 게 이제 거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기약창고 미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용주 중심으로 좀 많이 샀고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좀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가 강하면 보통 원화가 강하니까 거기에 좀 배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에 공을 많이 들으면서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1년 안에 위안달러가 6.5위안 깰 거라는 좀 강세 전망의 보고서를 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도 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가 8.9%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중국의 소비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요즘에 그 석유학 업체들 주가 좀 괜찮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석유학 수입이 어쨌든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석유학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1,150원을 좀 이탈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증권사 지금 1,160원이죠 1,160원이니까 보통 이렇게 환율도 좀 추세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급등세 타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한 번 급락을 하면 그 추세로 가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금요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1,150원까지는 한 번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특히 2018년도 지수 2,600일 때가 1,060원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한 100원 정도의 좀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환율이 1,150원 가도 좀 이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학개미 하신 분들이 힘들어진다면 좀 안 좋을 수 있죠 시들시들한데 환에서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또 계속 2023년까지 금리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이 달러가 강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중국 보니까 주말에도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잖아요 틱톡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달러를 또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게 백신이 만약에 연내에 개발되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백신과 관련해서 달러가 더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향후에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원화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장세고 이따가 제가 이재만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요즘에 삼성인자 11조 10조 얘기 나오는데 3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되는 기업하고 또 금주에 기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안 좋게 변한 기업들 그런 거 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기사에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건데 일단 1개월 전, 1개월 전 대비해서 3분기 이익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인자 계속 좋아지는 거 아실 거예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금호석유, 농심, 삼양식품, 대상 같은 기업들이 일단 3분기 실적이 1개월 전보다 지금 더 추정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저런 기업들 쪽으로 어쨌든 큰 자금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런 기업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한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요 실적 추정과 관련해서 금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를 적은 자료인데 2020년 국내 전체 250개 기업 컨센서스가 전주 대비해서 일단 0.4% 정도 기업이익이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3분기는 1.7% 그런데 4분기는 좀 감소한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0.7% 그중에 가장 좋은 업종이 반도체, 미디어, 디스플레이 이 3개 업종이 1.8% 정도씩 상향 조정이 됐고 하향 조정된 건 운송, 항공 같은 거죠 운송, 그 다음에 조선 에너지는 아무래도 정유 업종, 요즘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반도체는 4분기 디램, 랜드가 아무래도 출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이고요 특히 파운드리라든가 또 화해 제재에 따른 스마트폰, 삼성 반사이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조금 상향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제일 모집 같은 광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고 제일 기획? 네, 제일 기획이 요새 주가 흐름도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사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LCD 패널 가격, LCD 공장들도 많이 셧다운되다 보는데 TV는 또 판매가 잘 되니까 TV도 그렇고 노트북도 잘 나오고 노트북도 그런데 그게 사실 공급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또 OLED 광고 라인에서 가동률이 굉장히 좋게 상향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익이 좀 안 좋지만 이렇게 개선되는 속도가 좀 빠른 업종이 특히 기계, 화장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이라고 하는데 기계나 화장품은 조금 그동안 역성장을 했는데 뭔가 이익 개선의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전주 대비해서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선진국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0.6%밖에 안 되는데 신흥국이 1.4%나 전주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그중에 신흥국 중에서 한국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한국 세 번째거든요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한 이유가 선진국 대비해서 이런 EPS 전망치가 지금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어서 최근에 달러 약세, 신흥국, 위아나,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만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오래 가는 것과 새로 오는 것이라는 그런 자료인데요 미국과 지금 국내에서 주도했던 70주들 아시죠? 70주 대표적으로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 네이버, 엘지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인데 이 기업들이 미국은 고점 대비 10% 지금 급락을 했고 한국 기업들은 한 7% 정도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쓰신 건 뭐냐면 2000년대 닷컴버블 때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노키아인데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 고점이 2000년 2월에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주도주였는데도 불구하고 99년 12월에 주가 고점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도주인 인텔과 오라클은 그보다 훨씬 뒤에 지수보다 오히려 훨씬 뒤인 2020년 8월에 고점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냐면 2000년대 어쨌든 노키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당시에 매출과 이익률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인텔과 오라클은 그 후에도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급나가는데도 그 배경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익률도 견조했다 빠지지 않았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이 좀 견조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급나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늦게 고점이 형성됐다 지수가 한참 꺾이는 외에도 그런 걸 봤을 때 주도주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매출액 성장률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게 좀 필수적이다 아니면 유지가 되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는 70주 중에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카카오를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이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쓰신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좀 특징적인 게 주도주가 조정받으니까 철도주들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철도? 철도 9월 들어서 철도주 주가가 막 이렇게 고점을 막 넘어가고 다우 운송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연관이 된 그런데 그 주요 운송 품목이 보면 철도로 하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철강, 기기 쪽인데 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소비재 쪽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인프라 쪽 이쪽과 관련된 운송 품목들이 강하다고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게 미국의 주간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3주 연속 이렇게 플러스권 유지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미국의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건 한국 증시에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니까 긍정적이고 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달러 대비해서 위아나 원화가 동반강세 보이는데 신흥국의 이제 전체 통화가치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신 건 뭐냐면 과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40원하고 지금 1160원 왔잖아요 이 국면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 일단 1순위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섹터 같은 IT 하드웨어 세 번째가 이제 증권,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레벨에서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급락을 한다 1120원, 114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주도주가 좀 바뀌어요 그때는 IT가 없어져요 IT가 없어지고 아무리 수출을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이 일단 1순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호텔, 레이저, 건설, 증권, 철강 증권, 철강 다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수 쪽은 좀 괜찮아지는데 일단 1140원, 60원을 유지한다면 IT 쪽이 괜찮긴 한데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선과 호텔 쪽으로 약간 수익률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징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철도 운송도 들고 우리 컨테이너 선사인 HMM 같은 경우도 물동량이 늘어서 맞습니다 문임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할 때 보니까 참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의외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장이 다 시작되는군요 일단 오늘 지수는 미국이 좀 하락을 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한 9포인트 정도 갭 하락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891포인트 정도 한 2포인트 정도 일단 갭 상승 출발을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예상지수로는 오늘도 뭐 심풍제약이 좀 출발은 좋을 것 같네요 심풍제약이 지금 총 10조 넘었잖아요 10조 넣어서 오늘도 한 5% 정도 올해만 27배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그냥 기업 가치로는 해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0.17% 약간 상승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자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보압권 정도 약간 약 보압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는 지금 현재 아직 뭐 나오진 않았는데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아까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2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891인 2.69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업종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 업종 중에서 유한양행이 지금 가장 크게 오르는데 주말에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증권사 보고서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 이게 내용이 워낙 어렵긴 하던데 그 유한양행하고 이제 오스코텍이 6대 4 정도 비율로 이 기술을 좀 가져간다고 하던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지금 타그리소는 이미 이제 출시된 제품인데 그거보다 효능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치료제예요? 그게 이제 폐암 치료제 폐암? 사람이 환자가 좀 되게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형이 없었고 특히 이거 이 환자들 중에서 한 번도 항암제 투약 경험이 없는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은 모두 다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ORR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반응률이 높을수록 신약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읽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20명 중에 전부 다? 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깜짝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4%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뉴스 나왔던데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이제 1조 원 합의한다는 뉴스 있더라고요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원래 한 2조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2, 3조까지도 나왔었어요 한때 그랬다가 1조 원으로 적혀진 거 그 실망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이고 아마 대표이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1조 원 합의설이 좀 나와서 오늘 좀 주가에는 긍정적이고 LG화학은 한 2.5% 정도 오늘 좀 빠지면서 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여전히 괜찮고요 지수 자체 코스피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일단 일부 이제 재료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고 SK이노베이션이 한 2% 강하고 LG화학이 2% 약세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또 약간 실망 왜냐하면 이제 높은 3조 원 정도 2, 3조 예상했는데 수치가 낮아지니까 조금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하고 있고요 하기가 기업 간 배상금으로 치면 역대 최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한다는 거죠? 네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영행과 같이 하고 있는 오스코텍이 역시 아무래도 코스닥이다 보니까 15% 주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LG화학 배터리 이슈 때문에 LG화학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 흐르면 좋은데 오늘도 천보 같은 이제 전의 기업들이 한 4% 정도 주가 좀 상승한 게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오늘 헬릭스미스가 아무래도 계속 유상적 리스크 때문에 한 4% 정도 지금 하락해 있고 5G 통신장비인 RFHIC가 한 1.7% 정도 하락하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현재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 지금 전환이 되면서 2,41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좀 하락에 영향이 있는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151억 정도 요즘에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코스피 쪽에서 약간씩 좀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씩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공백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메꾸고 있는데 환율 영향이겠죠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약간 바톤터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 그런데 코스닥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아침부터 한 3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한번 봐드리면 오늘 자동차 대표 기업들 좀 강하고요 쌍용차 기아차 요즘에 보니까 한참 얼마 전만 해도 현대차만 보고서가 짱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아차만 다 나오더라고요 기아차 목표지까지 다 올려요 특히 기아차가 강점이 있는 게 인도 쪽인데 인도 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회사들 아무래도 나인테크, DA테크, 코인테크 같은 회사들 LG화학 낙수 효과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회사들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효과 같고요 그리고 좀 하락하는 업종은 한번 봐드리면 오늘 제지 업종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은데 무림 P&P가 한 8% 좀 빠지면서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업종도 오늘 레드캡 투어라든가 한화투어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주가들이 급락하는 그런 업종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빠지고 있지만 0.1%, 0.6%라서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약간 지난주부터 좀 답답한 뭔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 정리해 주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금주 일정 전달은 하고 금주 일정이요 여기 일정 보시면 이번 주에는 오늘은 한국 9월 수출입 동향 발표되고 일본 증시는 내일까지 휘장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은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파일 연준장이 증언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태연건설 주주분들은 내일 상장을 할 텐데 인적 분할 돼서 내일 한번 아침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5시 30분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여기서 뭐 굉장히 좀 어떤 또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좀 지켜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그날 새벽 2시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지켜보시고 온라인이죠? 네?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화상으로 그리고 9월 24일 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겠죠 그 픽이트 엔터테인먼트 기관 수요 예측이 이제 2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뭐 또 얼마만큼의 경쟁률 그때 카카오게임즈가 한 1000대 1 넘었으니까 경쟁률이 또 얼마나 나올지 참 카카오게임즈 그때도 저 염사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요 9월 14일 날 장중 고점이 8만 9천 100원이거든요 네 6만 2천 7백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상장 신규 새내기 종목이라고 해서 과열 국면에서 잘못 들어가면 그렇죠 바로 한 3, 40%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정 그 창구에서 그날 첫날 사안가 갈 때 집중 투자 좀 들어간 그 계좌들이 있어요 페이드권이잖아요 약간 좀 의도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해지니까 수급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기업 가치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드리면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카카오게임즈가 싼 건 아닙니다 NC보다 지금 월등히 비싸거든요 PER로만 보면 네 두 배 가까이 비싸는데 근데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마 4분기 정도의 날짜는 모르겠지만 엘리온이라는 신작게임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어차피 게임이라는 것도 신작게임 나오면 모멘텀 받으니까 카카오게임즈 주주분들은 신작게임 엘리온 일장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빅히트엔터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모가 기준으로는 한 4.6조 원 정도 시총 예상하는데 오늘도 보고서들 보니까 시총 기본적으로 8조 이상 어쨌든 따상까지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총이 무려 한 10조 넘어갈 텐데 굉장히 좀 비싸지는 건 사실이지만 빅히트는 워낙 또 팬덤도 강하고 하니까 또 하나의 또 엔터사들을 좀 플랫폼 기업 중이 또 하나기 때문에 한번 얼마만큼 흥행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9월 25일 날은 미국의 8월 내구제 주문이 발표되고요 이번 주에 계속 좀 체크하셔야 될 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어차피 열릴 텐데 그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떤 주가 흐름 좀 보이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달러 환율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 대응주 순매수 계속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오늘 삼성인자 좀 빠지고 있지만 삼성인자 현대차 LG화학 또 화학조에서 롯데케미칼 또 카카오,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바닷건에 있는 대한항공, 호텔실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 어느 쪽으로 좀 가는지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갈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이제 틱톡과 오라클 합의 승인하면서 좀 이제 미중과 관련한 분위기는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트럼프는 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액션을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시장이 큰 충격을 안 주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또 이번에 주말에 나왔던 오라클 합의도 결국 안 한 것처럼 했다가 결국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대선까지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라도 좀 세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4년 동안 그렇게 페인트 모션을 했는데도 계속 계속 막상 나오면 또 약간 발작이 일으키니까 아 진짜 천부적이야 그리고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예정보다 좀 빨리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중국 달성하지 않으면 탄소세 부과하겠다 뭐 아직은 뭔 얘기지만 중국은 사실 좀 느린 국가거든요 그런데 EU에서도 이런 약간의 언급을 한다는 건 중국도 결국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우리 한국의 제약사들과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생산시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두 개 업체랑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 임상 2상밖에 안 했잖아요 임상 3상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내 업체의 결정이 달려있겠죠 이것도 근데 임상 2상밖에 안 했으면 논란이 큰데 국내 회사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국부펀드가 일단은 한국의 두 개 제약사랑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좀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이 18년 6월 이후로 또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원자재 중에서는 계속 구리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유보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이 구리 쪽으로 계속 쏠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